여기에서 갖다 대는 타격이 나와서는 안 돼요. 자기 스윙을 해야 됩니다. 코스윙! 4구 스윙 삼재! 왜냐면 흥민이 어쨌든 산 안아야 되니까 계속 맡기는 거죠. 그렇지. 삼재! 크로운튼 투 트레이 노볼. 3구 스윙, 슬라가. 2&1에서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한계주가 나갑니다. 그럼요. 곰수용 삼재! 2&1. 3구 삼재! 변함수윙과! 5구 스윙과! 경기 끝! 복잡쪽 펄스윙! 삼재 나웃! 스윙! 삼재 나웃 경기 끝났습니다. 통해집니다. 삼재 나웃. 펄스윙! 1회! 파슴 파슬릅니다. 승북까지 갑니다. 5구 스윙을 잡은 홀에서 한 70%는 성공을 한 거거든요. 복잡쪽! 3구 스윙! 펄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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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재 나웃! 투자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1회 2승호, 3회 2범호! 스윙! 삼재! 2&2에서! 스윙! 삼재! 2&2에서! 스윙! 삼재! 아! 파울티브 삼재! 아! 아! 파울티브 삼재! 투어우트 삼재! 헛스윙! 경기 종료! 아! 경기 종료! 정말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제! 아! 바깥쪽! 꼼짝없이 당하는 조수! 실토하면은 맞기 때문에! 아! 삼재! 오구! 뺏! 돌았어! 진입 빠지죠? 네! 아! 삼재! 자! 투앤완! 스윙! 그 아웃! 나다운 상태에서! 1루 치면서! 아웃입니다! 빠진거에요! 삼재! 1루와 1루에 나가 있습니다. 제 4구! 아!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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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구! 삼재! 그 차이는! 그 다음! 호스윙! 삼재! 호스윙! 호스윙! 빠르공 다음에! 레인! 삼재! 호스윙! 호스윙! 경기 끝났습니다. 자! 무엇을 노리고 들어왔는지! 후 Yeah! 호스윙! 삼쥐 indeution! 그 어디라고 찾아가êm! ?? 불타 Von Siek of FSC 핫스윙! 밖은 Telesu 좋은 내용을 보내줬습니다. 스윙! 결국은 한 번 생각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바깥쪽 호스윙 삼진아웃! 6구 맞습니다. 6구 몸쪽 삼진아웃!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방망이가 돌아갔습니다. 몸쪽 삼진아웃! 연속 삼진으로 돌려보내는 한기주호 선수입니다. 일단은 한기주호 선수가 좋은 흐름으로 VSO 공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파라마 선거바이오스의 공격은 3점 앞에서 일단 모두 삼진으로 한기주호 선수가 참아됐습니다. 이제는 마무리 싸움입니다. VSO 기아타이러스의 공격. 한동호 선수가 일단 타석의 토로 서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